자 오늘은 꼴잠 단화 리액션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혼스튬프 툰즈님과 그리고 브라툰즈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꼴잠 프라퍽 영상 출발합니다 뽀뽀 제 채널에서 플레이해본 적은 없었던 인기 캐릭터 매트와의 배틀이군요 이 노래는 프라퍽 장소린 노래 아니야? 아 이게 또 닌텐도 위에서 나왔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거의 뭐 프라퍽 올림픽 같은 느낌인데요 아 1대0 자 첫번째 경기 농구입니다 매트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서 날아서 밟고 화려한 덩크 어 2대0 하이 이건 조금 빡센데 자 세번째도 똑같은 패턴으로 응 안당하지 내려 와 으응 와 그 와중에 남친 들고 플라잉 덩크도 내리 찍어버립니다 뽀아 뽀아 야 이거는 매트에 압승인데요 여유롭게 티타임 한번 가지면서 덩크 한잔 어 야 야 남친아 주작하려다 들켰어 어 이건 남친 대패인가요 야 과연 열심히 막아 보지만 야 야 농구는 아예 상대가 안되네요 어 처참에 발렸어요 자 제2경기 이번엔 탁구입니다 촥 오오 iggles 이옙 계속 주구팠는데 어 탁구는 아주 좋아 해헤헤 헤에헤헤헣 ehrlich 두 두 두 짜 leş 하하 와 이야 저게 내려거니 엠 trained 야 이거 괜찮니 매트야 Jo 어쨌든 뭐 승부는 슝부 탁구 가볍게 남친 승리 자 다음 경기는 뭔가요? 어? 야구! 아니 매트를 훔쳐가는 건 좀 야 이건 아니지? 자 다음 경기는 뽁식입니다 영혼의 뽁뽁뽁뽁 아따가 예상이 되는데요 야 이건 뭐 레페트라면서 스포츠 경기까지 얘네들은 거의 진짜 초위 있는게 확실합니다 라이트 펀치 세계관 최강자들 싸웁니다 나루토 술법까지 쓴다고? 영혼 숨겨 나도 영혼 불러와 때려주고 어퍼카 결국 최후의 승자 매튼 뽁뽁 자 다음은 브라툰즈님의 영상 갑니다 아흐우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좀 내려와 줄래? 응? 하 내가 좀 무거웠나?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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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한번 노래 좀 신나게 불러볼까? 어 뭐야 어헤헤헤 에헤헤 에헤헤 너는 랩으로 한번 시게 훈내줘야겠어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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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은 또 못참지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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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튀어나올것 같은데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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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간다! 아주 깔끔하게 개박살 내버렸네? 왜? 더 이상 못 참아! 토드봇 출격! 니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인거 박살내는 건데? 어찌됐든 넌 죽었어! 로봇이 들고 쫓아오는 건 좀... 성 넘었지! 야마! 아침부터 어떤 놈의 소란이야? 장인어른 집도 불타고 플레이브 넌 이제 죽음 목숨이다, 이루왕 왜이래? 전손 마구 끊어버리기! 우아아아아아! 아! 승자는 없었다 자, 다음은 또 커요미 스카이의 등장이에요 오, 뭐죠 이거? 남친이 스카이한테 시그널을 보낸다고? 나 스카이를 받아들였구나 우린 이제 영원히 함께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는 너무 망상이고 스카이가 남친과 여친의 데이트를 망치는 법 What do you mean? 잠깐만 넌 뭔 뜻이야? You don't want to date me? 너 나랑 데이트하고 싶다고? Nope It's my boyfriend 네, 남친이야 어딜 넘봐 It's my boyfriend 지퇴하신 스카이 어떻게 해서든 남친과 여친 갈라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들어갈 템이 없는 것 같은데 여친이 사랑 고백할 때쯤에 끼어들여서 랩뱄트라기 여친아 너를 위해 준비한 장이야 받아줄래? 아이고 안 돼, 안 돼 지지야 지지 저런 것만 못 지우면 안 돼 자, 장미도 필요 없고 아, 쉽지 않네 자, 그러면 음료수에다 독을 타넣으면 암살각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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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도 뭐 그에게 그만 맛을 봐버렸다 잘 가고 스카이 어, 뭐야 스카이 남친과 여친의 애정 행각 저걸 직관하다니요 못 참죠 극대노 각입니다 아니, 남친 너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 두고 어, 어, 흥미로 갈 수가 있어 아이, 그만 좀 방해하고 저리 가 아이, 매주야 와, 불하지 않습니다 게이트 중에 이제 셀카도 한 방 찰칵 뭐가 좋네요 이 정도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제 방해 안 받기 위해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가지고 휴가 떠납니다 어? 안 돼 에엣 이제 방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여기까지 쫒아오진 남겠지 승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저랑 같이 스카이 다이빙이에요 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스카인데 잠깐만 이거 프로포즈 장면까지 직관해야 되나요 이거 나랑 결혼해줄.. 어? 뭐야? 더 이상 못 참아! 네가 내 남친 훔쳐갔어! 와우, 그냥 뭐 플렉스 해버릴 네, 남친부터 에이, 저리 가라! 플렉스 십자가 이거 다 먹어라! 바보주의 십자가 쌍골드 십자가 비싼만큼 성능도 확실할 거요 이거 다 먹어! 오, 뭐야! 대반전! 오, 결국 스카이 여진한테 핑해버렸습니다! aww 쭙 네... 더이 histoi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